안녕하세요. 베트남계시아는 원장입니다. 20년 11월 33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much as 나오고 난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리즈가 시작되는 부분이 주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 much as는 접속사로 뭐뭐 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뭐를 통해서 by ing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examining 그러니까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석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라고 나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진조어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무엇이?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삼형식 동사에 대해서 다시 대절로 목적어절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요. tell the entire story. 라고 하면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던데 seldom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뭐 뭐 않다.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때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fossil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조사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많은 만큼이나 또 그 화석이 좀처럼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화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things only fossilize under certain sets of conditions. 이때 fossilize는 lines가 붙으면 뭐 뭐 하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fossil이 화석이니까 화석화 된다. 이렇게 적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직 화석화가 되는데 things, 이제 것들이요. 어떤 특정한 세트의 condition,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 된다. 이런 얘기죠. more and insect communities 까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곤충. 여기서는 이제 군집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군집들은요. highly diversity. 매우 다양하다. highly는요. 이렇게 부사일 때 매우라고 해석이 돼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거죠. 매우 다양한데 in tropical forest. 열대우림에서는 매우 다양한데 but 그러나 최근의 화석 기록들은요. capture. capture라고 하는 게 포착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양성에 little를 포착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우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성에 little 들어가면 거의 없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좀 편하게 번역을 하자면 현대 곤충 군집이 다양하기는 한데 화석을 보니까 그 다양성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더라. many creatures 많은 생명체들은요. are consumed 여기서는 소비가 된다. 이렇게 사명종사가 돼 있고요. 완전히 소비가 되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먹히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decompose라는 표현은요. 부패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d가 들어가면 down이고요. come 함께 together pose 놓다 이런 의미인데 함께 놓아지는 것이 구성하다 인데요. 그거에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이제 부패가 된다. rapidly 급속하게 부패가 되죠. 어떨 때요? 그것들이 죽을 때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들이 죽을 때 완전히 다 소비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급속히 부패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구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그게 일형식 동사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there은요.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 유도 부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줄 겁니다. maybe라고 했으니까 있을 것이다. 그런데 no가 들어갔죠. 그럼 영어에서는 no를 부정하면 이렇게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error이 들어가서 전혀 화석에 기록이 없다. 뭐를 위하냐 important groups 생명체 중에서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중요한 집단에 관한 화석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a bit similar 약간 유사하다 어디에 유사하다 라고 해서 전치사 툴을 사용하고요. a family photo album 가족 사진 앨범과 유사한 면이 있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maybe 아마도 여러분이 어땠을 때요. you are born 태어났을 때 애는 하고 왼절이 이렇게 시간에 부서절로 묶이게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어가 됩니다. took lots of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나 over the years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역시 부모님이 사진을 찍는데 계속 엄청 많이 찍다가 occasionally 때때로 찍기만 하죠. 그 다음에 sometimes they got busy 그들이 가끔은 바쁘게 되어서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잊게 된다는 거죠. 가시 첫 번째 동사 폴게시 두 번째 동사고 투부 정사가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전혀 까먹게 돼서 찍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Very few of us have a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Very few라고 들어갔죠. few가 들어가면 거의 없음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거의 없다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완전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이죠. 사진 기록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1일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한 삼천일에 살았다고 합시다. 삼천일은 아니지만 여기 중에 삼천장 이상의 사진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화석이 그거랑 같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Fosses are just like that. 이렇게 여기서 dash이라고 하는 것을 앞 내용 아무거나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석이 발견이 된다고 했을 때 예의 화석, 예의 화석은 있는데 근데 중간에 화석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그래서 어떤 진화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이런 화석이 전혀 없이 넘어가는 gap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요. 때때로 굉장히 clear한 picture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림 정도로 우리 큰 그림 할 때 그림인 거죠. The past 과거에 아주 명확한 그림. 그러니까 과거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화석들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while은 반면에 이런 의미죠. at other times sometimes 라고 했으니까요. 때때로는 그렇고 또 다른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there are big gaps there 역시 의도 부설할 수 없다고 보면요. 큰 gap이 존재한다.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you need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뭘 알 필요가 있냐면요. notice what they are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때 they 라고 하는 것은 big gaps 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gap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 연구에서 화석 기록상에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